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성인 절차부터 얘기합니다. 저번주까지 사업조치회를 보셨고요. 사업조치회까지 해서 한 두문제가 시험이 나옵니다. 3문제까지. 그 다음에 오늘은 사업계획성인 절차에서 요약서 24페이지입니다. 24페이지인데 사업계획절차에서 한 두문제가 꼭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2편은요.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테마가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24페이지를 보시고 간단하게 칠판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절차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절차에 근거해서 주택이 건설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했던 것만 이것만 가지고 보십시오. 딴 것만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딴 것도 많이 수업을 하지만 이 책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올해 만든 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사항만 다 담겨있는 충분하고 작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딱 측정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그래서 한 권. 이것이 진짜 효율적인 책이니까 꼭 이것만 가지고 정리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간식은 오늘 오후에 나올 겁니다. 오후에. 예예. 하다보면 더 커집니다. 목소리가. 예예. 이렇게 하시고요. 예. 제가 처음에는 살살 가다가 처음에 하다보면 커지고 또 빨라지죠. 저만의 어쩔 수 없는 특징입니다. 좀 천천히 해야 되는데 성적이 좀 급해요. 해도 짧게 해가지고 좀 급하게 가는 부분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뭐 계속 일요일날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쉬시면 안 됩니다. 학교 휴가 계획 없으시죠? 휴가 계획 있으면 큰일 납니다. 휴가 가시면 안 돼요. 예. 하시죠? 자 하겠습니다. 주택건설 사업하는 절차입니다. 절차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 우리 배웠지만 주택건설은 사업주체들이다.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주택건설은 사업주체들만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들이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계획서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사업계획을 성인을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하고요.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를 받는다 해서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해서 이제 입주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건설과 입주의 순서입니다. 저번 주에 이 사업주체를 배웠습니다. 사업주체 세 가지 사업자가 있다 했었죠. 해서 보니까 무슨 공공사업주체 또 등록한다 등록사업주체 또 공동을 한다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비웠습니다. 또 이 중에서 이제 주택추합이란 또 중요한 사업주체가 하나 또 나온다 이렇게 비웠습니다. 우리 이 사업으로 보니 사업은 30호입니다. 30호 기준에서 30회 이상 한 번에 나올 때가 사업입니다. 사업이고요. 30호 미만 되는 어떤 주택이나 기타 각종 어떤 건축물들 나올 때는 건축입니다. 건축에서 그때는 건축주입니다. 건축주가 건축을 한다 해서 준비해서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건축의 허가를 받으면 공사나 사업에 착수를 한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보통 건물은요. 사용성인 받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용성인을 받고 나서 해당 건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30호 이상 되는 규모의 어떤 단지금만 일로 빠지고 이것이 아니면 전부 다 일로 갑니다. 일로 가져가세요. 이쪽은 사업 건축 허가가 뭐냐. 허가란 말이죠. 허가. 허가 딱 뜨면요. 이것은 요건을 갖춤 허가 해준다 해서 기속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쪽은 틀립니다. 주택 단지는 30호 기준 이상이 나온다는 전제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계획 성인 이 딱 뜨면요. 이 성인편이 참 중요합니다. 성인. 첫 번째입니다. 이 사업계획 성인의 성격은 무엇이냐. 성격입니다. 30호 안 되는 주택이나 기타 건물들은 다 건축의 허가다. 요건을 갖춤 허가를 해준다 합니다. 그런데 30호 이상 딱 나올 때는요. 요건을 갖추어서 사업계획 성인 신청하니까 다 준비했습니다. 땅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하니까 성인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계획 성인은요. 재량행이다. 이렇게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량행입니다. 이 말은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편. 오른편. 오른편이 제일 7번 보세요. 7번. 7번 보시면 이런 말입니다. 사업계획 성인의 절차에 가지고요. 사업계획 성인권자는 사업계획 성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이 있으면 신청 몇 차례입니까? 60일이죠. 60일 안에 성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인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한테 통제한다. 이런 말을 딱 보입니다. 이 말은요. 성인 안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택 사업은요. 해당 지역에 너무 많이 몰린다 싶으면요. 해당 것에서 성인 안 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거부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안 됩니다. 30호 이상 단지가 나올 때는요. 성인 안 해줘도 된다. 판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택 사업은 어렵다 보면 됩니다. 두 번째 그런 성인을 누가 하느냐. 먼저 성인. 성인 받는 대상입니다. 주택 건설 사업으로 보는 대상. 여기에 딱 걸리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규모에 딱 걸리면 그때부터 어려워집니다. 요건을 열심히 준비해도 성인 안 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나왔죠. 기본. 기본 30개 이상 집을 한 번에 지을 때를 말한답니다. 단독 30호 공동 30세대 이상 한 번에 공사할 때. 한 번에 동시에 할 때부터 성인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30호가 아니고 만약에 이것을요. 50세대이다. 이렇게 완화시켜 주면요. 자 이제 좀 더 혜택을 주는 그런 단지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택은 50개부터 어려워진다.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박스에 안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주택사뿐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 대지 조성할 때도 한 번에 1만 저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사업객 승행을 받는다. 이것도 하나 참고하십시오. 주택은 30호이고 대지는 한 번에 조성할 때 3천평 이상 1만 이상 조성이 딱 되어지면 이것도 대지 조성 사업객 승행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석에 박스 위에 나와 있습니다. 30호가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어떠한 것은 50호 세대 이상인 경우도 있더라 해가지고 혜택을 주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경우에 단독주택이 나올 때와 공동을 나누어서 50호 이상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혜택을 주는 그런 단지가 나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기억을 보시면 단독이 30호인데 50호 이상인 경우가 있더라. 어떤 경우냐니까요. 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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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단지가 나올 때는 50호 이상부터입니다. 한옥 단지 한옥 단지가 종교에 몇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한옥 단지 한옥 단지인데 한옥 단지가 좀 살기는 좋지 않네요. 가보시면 기화 행태가 예뻐 보이지만요. 가보시면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옥 단지가 50호 이상이다랍니다. 그 다음이요. 자 단족주택 단지 타운하우스 등을 지어서 분양을 한다 할지라도요. 이렇게 합니다. 1-1번 필지 1-2번 1-3번 번지를 쪼개어서 집을 지어서 이렇게 분양 처리를 합니다. 이럴 때는요. 번지를 쪼개면 쪼개면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처럼 한 번지 속에서 주택을 건축물을 지어서 분양을 하되 대지에 대해서는 지분권을 집니다. 지분권을 집니다. 지분권. 이 말은요. 필지. 개별 필지입니다. 개별 필지를 구분하면 30세대 이상. 필지 구분 없으면 50세대 이상 이렇게 완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단독 같은 경우에 필지를 쪼개면 30세대 이상 30호 이상 필지를 안 쪼개면 50호 이상 이렇게 해서 50호 이상은 필지 구분 안 할 때 그럴 때 50호 이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고요. 공동주택 되게 다 30호입니다. 30호 그런데 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합니다. 보시면 여러분들 정비사업 정비사업들이 많습니다. 정비사업들 그 중에서요. 이 사업들 중에서도 이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럼 이 정비사업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좀 많습니다. 책 뒤에 보면 나오거든요. 서술호 주택 결항 방식이 있고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하는 방식이 있고 나중에는 다 배우십니다. 환지 방식이 있고 또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방식이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술호 주택 결항한다 이 방식일 때 한해서만 50호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30세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중에서도 재건축 등 말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산동네개선사업인데 이 개선사업을 할 때 보시면 시행 방식 중에서도 서술호 주택 결항한다는 이 방식에 한해서 50호 이상 기타 방식은 30호 이상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서술호 주택 결항하는 방식일 때 한해서 50호 이상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 볼까요? 저 뒤에 가면 우리가 배우실 사항들 더 뒤에 있습니다. 보시면 몇 페이지 보느냐 하면 그냥 나온 게 몇 페이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간단히 보시면 페이지로요. 페이지로 268페이지 보세요. 268페이지. 268페이지 보시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에서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다 암기할 사항입니다. 268페이지거든요. 정비사업 시행방법에서 박사안에 3개 사업이죠. 주거환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 3개 사업이 있는데 1번의 주거환개선사업 보시면 1번의 서술호 주택 결항하는 방법 또 2번의 수용, 3번의 환기, 4번의 권리처분 중에서 1번에 있는 사업만 여기에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서술호 주택 결항하는 방식일 때 한해서만 50호 이상 혜택을 주겠다. 그는 전부 다 30호 이상입니다. 아시겠죠?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중에 또 배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갑니다. 24페이지. 보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주에 배웠습니다. 저번주에 보시면 우리가 배웠어요. 뭐냐면 도시형태 생활주택 가운데에서 원룸형태 말고 그중에서 단지형태의 다 세대주택이나 단지형태의 열립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주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형태 같은 경우에 도시형태이기 때문에 다 전용 85조각미터 이하의 어떤 제한은 받습니다. 바다에 도시 아닌가. 그런데 이것이 세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되면서 단지 입구에 붙어있는 진입도로 넓이가 이 폭이 6m 폭 이상이 딱 될 때는요. 50세대 이상 이렇게 완화해준다.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 가운데에서 원룸형태 말고 빌라 단지가 나올 때 그 단지의 어떤 세대별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은 되는데 단지에 붙어있는 입구 도로 이것이 폭이 6m 넓이 이상일 때 보시면 50세 대 이상이다. 그 이유는 모릅니다. 이렇게 법이 나와있기 뿐입니다. 이유는 앞설명이 법이 아니라 설명이 안 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럴까 고민해봐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만 아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보시는데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러한 규모에 포함이 딱 되었다. 그러면 다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그런데 이 규모에 포함이 되어도 보통 단지가 나오는데 불구하고도 사업계획 승인 받지 않는 예외가 있더라. 이 말은요. 건축허가를 받게 한다란 말입니다. 그러면 쉬워집니다. 쉬워지고요. 허가를 반드시 내어줍니다. 건축 딱 빠지면요. 무슨 부대시설 복립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딱 빠지면 이게 건축허가 받는다. 빠지면 그 단지 안에 놀이터 필요가 없습니다. 부대시설 빼주겠다. 혜택을 둔다. 허가를 또 내어줍니다. 내어줘. 어떤 경우냐 합니다. 이 경우는요. 첫 번째 보시면 해당 지역이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상업지역. 우리 학원이 있는 이 주변입니다. 상업지역들. 이런 비슷한 지역들. 준주거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인데요. 이런 장소는 보시면 1등이 많아요. 1등이 참 많은데 1등 숲속에 보니까 주상 복합주택 한 종짜리가 나오는 거 참 많습니다. 밑에는 상가. 상가. 위에는 주택. 이렇게 건설되어서 분양하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럴 때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나오는데 이 주택들이 300세대는 되지 않게 나온다. 미만. 미만이 된다. 그런데 이 주택들 300세대 미만. 이것들만 합한 그 면적. 합한 이 면적들이 상가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연면적에 대비해서 비교해 보니까 90%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택으로 안 보겠다. 보통 건물을 본다. 해서 이 안에 가보시면 놀이터가 없습니다. 또 보통 단지 조경 30% 이상입니다. 그런데 10%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가보시면 있을 게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참 좋죠. 이런 식의 건물이 나오시켜준다. 건축효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용어를 딱 이어가주세요. 농촌마을을 철거해서 다시 집을 지어줍니다. 농촌마을 가보시면 한 동짜리 아파트가 자주 보입니다. 지구 농촌마을에 엄내 가시면요. 그겁니다. 보세요. 농촌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명칭이 무엇이냐. 이 명칭은 꼭 이어가주세요. 농촌마을 생활환경. 생활환경.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한다라 합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에 투입되어진 자금이 농협은행 중앙에 농협중앙의 지역 말고 농협중앙의 은행 자금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농촌마을에 아주 이쁘게 빌라 단지들은 한동진의 아파트를 지어줬습니다. 그 농촌마을의 단지 안에 놀이터 필요가 없습니다. 주변이 물이 있고 좋지 않습니까. 또 시골 노인분들 마을에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단지로 안 보겠다. 단지로 안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하는데 이 자금이 투입되어진 것이 농협중앙에서 자금 투입되었습니다. 지역농협 아닙니다. 농협중앙에 아시죠. 농협은 중앙에 있고 지역이 있죠. 지역농협 말고 중앙에 농협은행. 중앙농협에 자금이 투입되었을 때 안에서 보시면 단지로 안 보겠다 해서 이 안에 있을 거 필요 없습니다. 조경 필요 없죠. 주변인 다 조경인데 그렇죠. 조경이 필요 없어. 그냥 한동글만 딸랑 있으면 돼요. 관리사무실하고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식의 단지가 또 나올 수 있다. 두 가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사업객 성인을 누가 하느냐. 세 번째 사업객의 성인권자. 주택사업의 성인권자입니다. 이들이 판단해서 성인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느냐 봅니다. 성인권자 보시면 일단은요. 기본 조건이 대지 넓이는 뭡니까. 주택은 30호 이상입니다. 상한선은 안 묻고요. 이 땅 넓이 대지 넓이를 봅니다. 땅 넓이가 10만 제곱미터랍니다. 10만 제곱미터가 3만 평입니다. 3만 평이면 학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딱 보면 됩니다. 사이즈가. 아시겠죠. 중학교 2개 초등학교 3개 보면 돼요. 그러면 한 천 세대 내외가 딱 나옵니다. 나와요. 그 정도 규모 이상 되는 아주 큰 단지가 나온다 할 때는요. 시 도 지사 대도 시가 석연한다. 이렇게요. 우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정점에 있습니다. 제일 정점에. 그 밑에 시 도가 있다 했었죠. 또 밑에 시 군구가 있습니다. 이때 시는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고 이때 시는 그 밑에 있는 각종 어떤 옆에 있는 홍천군. 홍천군이라든지 각종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시. 그런데요. 이 대도시가 뭐냐. 대도시. 대도시는요. 원래 원칙은요. 이쪽에 있는 시에 포함됩니다. 보통 시입니다. 그런데 인구 50만 이상 되어지면요. 분리해서 이쪽으로 오는 경우가 한 번씩 보입니다. 한 번씩 보여요. 그래서 왜 됩니까. 저기 옆에 청주. 청주는 인구 만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 딱 팝니다. 원래 충청북도 안에 있는 청주시지만 어떨 때는요. 대도시. 이 표현 딱 나오면요. 도지사하고 분리되어서 뭔가 결정할 때 뭔가 지를 부여할 때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 안 나오면 그냥 밑에 이게 시인데 이 표현 나올 때만 분리해서 저 청주는 별도로 뭔가 도와 분리해서 뭔가 결정할 때만 이 표현이 딱 나옵니다. 이 표현이 딱 나왔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또 충청남도지사, 또 청주시장이 성인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또 이 규모 미만 되는 규모 작은 중소형 단지가 나올 때는 보시면 서울특별시장, 대전광역시장, 또 각종시장 군수가 성인한다. 이 말을 딱 봅니다. 잘 보시면 위에 이 시, 시도할 때 시가 특별시, 광희시입니다. 잘 보시면 대전시에서는요. 대전시에서는 주택단지는 30호 이상 나오면 전부 다 대전시가 무조건 사업객 성인한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보통 건축은요. 서구청장이 합니다. 그런데 주택단지는 다 대전시장이 전부 다 성인합니다. 서울 보시면 돼요. 서울. 서울 보시면 아시죠? 서울. 서울 가시면 한강. 이 있으면 한강. 이 있어요. 한강 밑에 서초, 강남, 송파 이거 하고요. 저 위에 엄평, 또 도봉, 노원하고 또 검천하고요. 이쪽은 한평당 1,100만 원 분양합니다. 분양해도 0.8대 1입니다. 이쪽은 한평당 5천만 원 분양을 해도 100대 1 됩니다. 100대 1. 서울시가 딱 볼 때 이걸 놔두겠습니까? 강남 구청장은 무조건 콜콜콜이죠. 집 하나 오면 집 하나 갔다 행이면 집 한 세에 재산세가 1년에 1천만 원 됩니다. 단지가 나왔다. 그 단지 안에 100억 나옵니다. 구청장에서 다 먹죠. 또 이쪽은요. 집을 지어도, 비싸게 지어도 무조건 팔려. 이쪽은 싸게 싸게 지어도 안 팔려. 도시가 발전이 안 돼. 골고루 발전을 위해서 서울시가 딱 뽑아서 이쪽에 간다. 막 특혜를 줍니다. 특혜를 줘. 이쪽에 간다. 막 혜택, 불리기 주변에서 빠꾸, 빠꾸, 빠꾸. 계속 조건, 경관이, 뭐, 뭐, 주변 조건, 어떤, 계속 빠꾸고, 계속 사업을 지연시킵니다. 이쪽은요. 서울시가 딱히 를 잡아요. 똑같습니다. 대전시도 똑같아요. 좋은 곳에 계속 몰리죠. 계속 조건을 글면서 하모가 좀 이상하다. 타치자마자 지연시킵니다. 안 해줘요. 죄랑이 아닙니다. 죄랑이. 저 끝에 가면요. 무조건 콜콜해집니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이유. 그래서 사업계 승인권자는 대전시장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건축할 때 허가 절대로 못합니다. 안 합니다. 보통 근본은 허가 절대 못해요. 건축사무는 지방사무입니다. 무조건요. 그런데 주택사무는요. 국토장관 사무가 참 많습니다. 장관 승인 받고 공사사업장 참 많아요. 이런 혼인도 주변에 주궁아파트 보이죠. 주궁아파트. 전부 다 국가사업입니다. 전부 다 국토장관이 색이 내어줍니다. 그런데 대전시 개발공사 아파트는요. 대전시행자 승인 받습니다. 이것이 국토교통부 장관 딱 뜨면 보세요. 승인상 보시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참 잘 떠요. 이 파트가. 일단은 국가에서 하는 시행사업들 다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집니다. 또 주궁아파트가 나온다 할 때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토지공사아파트. 또요. 330만 저고미터 100만평 이상의 거대한 신도시 개발사업 등등 할 때 그렇다. 330만 저고미터 100만평 이상 큰 사업을 할 때 그렇다. 많죠. 저기 주변에 참 많죠. 많습니다. 그다음에 각종 긴급한 주택건설한 사업들은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들의 말 때문에 전부 다 장관성인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국지토지. 국지토지입니다. 보세요. 여기 이미 국토가 있어요. 여기 이미 국토가 있어요. 국토가 있습니다. 국토가 있어요. 있죠. 국가나 토지공사 시행사업장은요. 국가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장한테 승인받고 공사를 합니다. 그렇죠. 국가라든지 토지공사하는 아파트는 국토장관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하거나 또 대전시에서 만든 개발공사에서 할 때는요. 대전시한테 승인받습니다. 그런데 요도리 자본을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 사업은 전부 다 또 장관 승인받는다. 특징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대전시가 지 혼자 할 때는 대전시한테 승인받습니다. 대전시가 자본을 내어서 만든 회사는 국가한테 간다. 나와 있죠. 국지 토지가 자본금을 50% 초과 출자해서 만든 사업장은 국토장관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인데 50% 자본을 내어서 만든 회사는 다 국가한테 감사받고 공사한다. 알겠습니까. 이유는 저도 모릅니다. 이렇게 법에 나와 있을 뿐입니다. 법 나오면서 설명이 안 되어있어요. 통화해도 모릅니다. 제가 아무튼 이걸 위해서 국토부 통화하거든요. 공무원 통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릅니다. 우리도. 통화 되었네요. 그러면 시행해야죠. 과연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웁니다. 아시겠죠. 행정법은 매년 100개 이상 바뀝니다. 종문이 100개 이상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저거 입맛대로 바꿉니다. 지금은 또 바뀌고 올라갔죠. 우리 9월 23일까지 시행일자 시행본명이 다 포함된 거 아시죠. 9월 21일에 나와서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시행일자까지 시행본명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중 몇백개의 조문이 바뀐다. 예년 바뀝니다. 입맛대로 바뀌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규에서는요. 우리 법칙이 민법칙으로 허름을 찬다. 마인드 찬다. 마인드 없습니다. 어떤 것은 7일, 14일, 30일, 50일, 40일 다 틀리거든요. 왜 해야 됩니다. 그냥. 허름을 타서 보면 뭔가 원리가 있겠지. 원리 절대 없으니까요. 그냥 쭉쭉 반복해서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리가 없어. 원리가 뭐냐. 공공복리의 원칙. 공공복리는 항상 바뀌어요. 서민 위주로 할 것이냐. 지금처럼 북한에 많은 신자분을 같이 할 것이냐. 정책이 항상 바뀝니다. 복리가 항상 바뀌어요. 거짓말하십시오. 그래서 법규로 공공할 때 1차를 열심히 하죠. 1차를 민법은 참 보면 몇 년 동안 허름이 있는 전통적인 허름법 아닙니까. 리갈리 마인드. 딱 세우면 점수가 쫙 나오거든요. 앞뒤가 쫙 이어져. 민법은. 우리 법규는 앞뒤가 쫙 안 이어져. 다 단절. 쫙 단절을 냅니다. 허름을 타서 이해하겠지. 절대 못합니다. 결국은요. 안겨야 됩니다. 법규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승인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업계 승인받기 위한 조건. 조건이 더 중요하네요. 사업계 승인받기 위한 조건. 요건. 요건이 또 아주 아주 복잡합니다. 봅니다. 주택사업을 할 때는요. 대지. 대지. 대지입니다. 이 대지가 참 중요해요. 대지에 대해서 100% 소유권 확보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대지를 100% 소유해야 사업계 승인 내어줍니다. 그런데 참 좋은 것이. 참 좋은 몫이 딱 보입니다.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알바퀴가 딱 나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통 사업장 알바퀴 있다. 이걸 뺏을 방법이 없어요. 잘 포기하든지. 또는요. 이쪽에 길을 딱 내어주고. 이거 딱 빼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알바퀴 있으면. 그래서 안 되니까 좋다. 예외입니다. 예외입니다. 예외. 뭐냐. 첫 번째. 대지 소유권 안되면 대지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해도 된다. 사용권 참 범위가 낮습니다. 소유권도 포함되고 판단한 동의서. 팔겠다 동의서. 각종 어떤 장기 영국 임차권 다 포함됩니다. 이 대지에 설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돼요. 땅 주인이 서세요. 영국이 서세요.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범위가 차가 높아져요. 그럼 안되면 사용권 확보하면 돼요. 가서 찍어라죠. 종이 딱 주면서 찍으세요. 뭡니까. TV보면 깡패들 가서 찍어라죠. 판단한 동의서 찍어라. 들고 가면 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용권 다양합니다. 또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국지 토지 또 나와요. 국지 토지.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시행사업입니다. 공공사업자 시행사업. 깡패죠. 깡패. 깡패입니다. 볼까요. 한 장. 두 장. 뒤에 보세요. 한 장 두 장 뒤에 보세요. 29페이지 보세요. 오른편이 대목입니다. 29페이지. 5번에 1번 딱 보세요. 국지 토지인 사업자가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 어떻게 합니까.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고 보이죠. 공공사업자는요. 안 팔죠.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진짜입니다. 법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공주택건설사업자 시행사업은요. 이런 거 뭣도 안 하고 승인 내어준다고 하죠. 사업기생인 딱 받으면 공익사업 인정에 대해서 강제수용권이 발동이 됩니다. 뺏어갈 수 있어요. 공공사업자 시행사업은 사업기생인 딱 내어주면 바로 공익사업 인정으로 받아서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가 주어진 바로 고난이죠. 고난이 나옵니다. 안 팔면 뺏어버린다. 그러니까 못도 안 하고 승인 내어줍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째 상이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상. 세 번째 계획. 세 번째 계획. 이거 좀 어려워요. 주택건설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지구단위계획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이랍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사항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할 때 지역 주민들이 말입니다. 땅주인 3분의 2가 동의하면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을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가 있습니다. 해서 좋다. 입안 딱 해주면 3분의 2 땅주인만 동의해버리면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게 승인 내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이 필요한 사업장일 때는 말입니다. 해당 대지 면적의 80% 이상만 동의서 등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3분의 1을 일단 3분의 2가 3분의 2가 70% 아닙니까. 이들이 입안 제안에서 받아온 그 계획에 의해서 할 때 조금 더 나가서 80%까지 확보하면요. 확보하면 확보하고 나머지 확보하지 못한 토지의 소유자들한테 팔고 나가세요란 매도 청구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면 사업계획 승인이 내어줍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대지에 대해서 8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더 나가서 청구권이 주어지면 공사 승인 딱 내어줍니다. 이 말 딱 나와요. 이 말. 이런 경우가 원래적인 어미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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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저기 어떻게 되니까 대전 지역에 어딨습니까. 둔산지구. 둔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국입니다. 둔산지구단위계획국에서 사업을 막 합니다. 보면 엄청나게 큰 청사도 올라가고 여기다 보시면 무슨 장미아파트 현대아파트 올라갑니다. 이렇게 둔산지구단위계획국에서 하는 사업장 장미 또 현대 또 삼성에서는 땅의 80% 확보하면 승인 내어준다는 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이라는 특별한 사업장에서는 이 권리가 좀 더 완화되어서 80%를 확보한 상태에서 확보하지 못한 땅 주인한테 매도 청구하시는 권리가 발생이 되어지면 매도 청구단위계획이 뭐냐. 강제로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공공사업자한테는 토지에 수용권을 명문의 조항을 줍니다. 민간사업자는 수용권을 못 줘요. 수용권을 못 주니까 이 발을 바꾼 것이 매도 청구입니다. 수용권하고 똑같아요. 강제 소유권 취득 절차를 밟게 해주는 경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기본 이런 식의 계획이 필요한 장소에서 할 것이고 기본 80% 확보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95% 이상 확보가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모든 반대자 알바퀴 등 불구하고 팔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강제로 팔게. 안 팔죠. 공탁 끌고 소유권 취득해버립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기본 조건이 이런 구역 안에서 80% 기본 조건. 더 나아가서 95%이면 그냥 다 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어가고 95%가 안 되는 경우에 있어요. 88%만 되었습니다. 어정증하죠. 이때는 이런 계획은 발표 고시란 것을 합니다. 이번에 2018년도 5월달에 고시를 딱 했어. 그러면 이 고시 보시면 아닐 때 보시면 그러면 이 고시한 날. 고시한 날. 2018년도 5월달. 이 고시한 날부터 1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0년 전이면. 2008년도 5월달. 그 2008년도 5월달. 2018년도니까 10년 전. 2008년도 5월달입니다. 10년 전. 10년 전. 그 이전부터 해당 대지를 소유한 자한테는 강제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부가 되어지면 다 해주지만 이것이 안 돼. 그럼 10년 이전부터 그 땅에 사는 분한테는 나가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제외한 자한테 나가세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산 지 10년 안 된 분한테 놓고 나가세요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계획구역에서 사업을 할 때는요. 이해 됩니까? 보통 사업장은 못해요. 안 판다. 알바밖에 있으면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10년 안 된 분은 쫓겨나갑니다. 무조건요. 이게 한국의 정식입니다. 법이다. 이런 법이 어떻게 됩니까? 법입니다. 만들었죠.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구단위 계획. 도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사업장은요. 10년 안 된 분은 다 쫓겨나갑니다. 무조건요. 10년 더 되신 분들은 좀 버텁니다. 이게 더 줍니다. 10년 안 된 분은 쫓겨나가나 보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하는 사업일 때는요. 기본 80% 확보했다. 그러면 다 쫓겨나갈 준비해야 됩니다. 더 나가서 95% 확보하면 모든 자한테 100년 사신 분도 나가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90%가 안 돼. 80%이 넘고. 그러면 10년 이전부터 산 자는 설득을 해야 돼요. 10년 안 된 분은 내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권리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이 법은요. 30년 되어진 법정입니다. 오래된부터 이 정의가 있었습니다. 안 바꿨습니다. 안 바꿨어요. 그러면 또 있습니다. 이 권리가 발생이 된다 할지라도 일단은 시간 줍니다. 시간 줍니다. 이 권리가 발생이 되었다 할 때는 절차입니다. 일단은 3개월 이상 실제 거래 시가로 매수를 위한 협의합니다. 현재 그 주변에 거래하는 시가를 제외합니다. 또 빨라스 알파 줘요. 빨라스 알파 더 줍니다. 알파 더 줘요. 제외합니다. 해도 이상하게 그렇죠. 보통 뭐 그전에 한 달 전에 땅 팔라니까 하나 땅을 팔았는데 평당 천만 원에 팔고 싶은데 안 팔린다 하는 분이 뭐 사업을 한 다음에 갑자기 마음이 싹 바뀌죠. 평당 30만 원 받아야지. 마음이 싹 돌변합니다. 저번 달까지 이 양반이 농부가 땅 팔리고 평당에 30만 원 팔고 싶은데 안 팔려. 갑자기 사업을 한다는 게 갑자기 이분이 300만 원 받아 10비를 받으려 합니다. 마음이 싹 바뀌어버렸죠. 이게 참 희한해. 그래서 시가를 제시합니다. 하니까 아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줘야지. 이렇게 막 버텁니다. 버티면 낭패봅니다. 자 당신들 저번 달에 30만 원 팔려고 하는 분이 300만 원 줘겠다 하니까 싫대요. 500달러 이렇게 딱 버텁니다. 버티요. 버티니까 좋다. 그러면 협의 안 되죠. 그러면 공탁 공탁을 딱 겁니다. 감정평가 금액 시가의 80% 230만 원 딱 끌고 찾든지 말든지 바로 실행하게 해줍니다. 낭패보는 것이죠. 3개월 이상 시가로 협상을 제한합니다. 싫다 버티면 공탁 걸고 시행 절차를 밝게 해준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밑에 있죠. 그런데 또 그 밑에 티것 두 번째 5번의 기억 그 다음에 니언 티것 티것 보니 티건 티것 사항이 또 신설되었어요. 뭐냐 시행권을 준다. 시행권은 주는데 시행권은 주는데 실제 공사에 착수할 때 착수의 요건이 또 작년에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되어서 신분제의 권리 확보를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무엇이냐 보니까요. 착수 요건은 매도 청구에 100% 합의가 다 되거나 또요. 법원의 성소 매도 청구 소송에서 성소 판결이 있으면 강제 철거 등에 착수할 수 있겠습니다. 시행권은 이미 좋지만 착수하려면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합니다. 매도 청구에 100% 합의하거나 또 성소 판결이 필요하다. 성소는요. 확정 확정일 필요는 없다. 이 말은요. 대법은 필요 없고 1신만 이기면 된다. 1신만 이기면 철거하고 착수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자 또 협상을 하지 않았고 송달문을 보내니까 안 받죠. 피해버려. 피해버려. 많은 분이 법원에서 송달문당 기피합니다. 안 받아버려. 안 받죠. 피해버려. 또 주인은 알 수가 없어. 협상에 도저히 응하지 않고 안 나옵니다. 안 나와도요. 전국 2일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번 이상 공고치고 나서 30일 딱 전국가 딱 터지면 바로 공태로 딱 갑니다. 피해도 30일 뒤에 땅을 다 뺏겨버립니다. 피해도 만나서 협상해서 금액을 올려야 됩니다. 무조건 적당히 올려야 돼. 적당히 올려야지 너무 올리면 나중에 남편이 옵니다. 적당하게 줄 때 몇 번 한 세 번 받고 내면 올라가거든요. 바로 처음에 제시하는데 사인하면 절대 바보죠. 한 번은 받고 두 번 받고 해서 몇 번 사인 안 해야 됩니다. 한 세 번 되면 안 해야 돼. 그러면 금액이 쫙 올라갑니다. 그렇게 받고 나와야지. 또 계속 한 번 사인 안 하면 나중에는요 공탁했습니다. 가보니까 금액보다 택도 없이 반값이라 그걸 찾으면 합의죠. 안 찾으면 또 한참 뒤에 이 사업 실행 기간 끝날 때쯤에 재결 신청이 딱 되어 있습니다. 참 낭패 봅니다. 적당하게 협의하라. 그 사업이 지구 단위 계획사업이다. 라는 말을 딱 들면요. 합의를 할 딱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개별사업이다. 개별사업이면 공사하든 말든 그냥 싸인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저것이 답답하게 있으면 10배까지 올라갑니다. 개별사업들은. 그런데 지구 단위 계획사업은 10배 못 갑니다. 못 가. 한 2배 가면 잘 갑니다. 사업장은요 보통 사업이냐 보통 사업이냐 지구 단위 계획사업이냐 구분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딱 걸리면 적당하게 빼야 됩니다. 알겠죠. 도시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건 일단 적당하게 빼고요. 개인 사업이다. 그럼 끝까지 버티면 됩니다. 끝까지 뱉잖아. 버티면 10배 100백으로 갑니다. 알바뀌가 된다 안 된다 차이처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죠. 보십니다. 여기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6번 6번 6번입니다. 이게 우리 이미 배웠습니다. 한 번에 동시에 착수 안 하고요. 이쪽을 쪼개어서 먼저 해보자 해가지고 공구 이쪽 1공구 먼저 해보자 할 때 이 한 공구가 최소한 300개 이상 나와야 된다. 그쵸. 그러니까 두 개 이상 넣으려면 최소한 600호는 되어야 공구별 분할 성인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부터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 8번 8번 가보시면 8번 8번 가보시면 이제 사업객 승인을 받았습니다. 효과가 무엇이냐 사업객 승인을 딱 받았으면 효과 효과 요것이 또 나오네요. 효과하면 요거죠. 착수 착수입니다. 사업객 승인 받았으면 착수해라 착수의 업무가 딱 봅니다. 착수는요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수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승인 받으면 5년 안에 착수한답니다. 착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업장에 만약에요 공구 단위로 분할해서 승인 내어준 사업장은요 109 최초 공구는 역시 5년 안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2 3 4 5 이하 공구는 전부 다 전부 다 109 최초 공구 착공 신고를 한 날부터 전부 다 이 년에 몽땅 다 착수를 해야 된다. 5년 5년 2년 입니다. 그런데 5년짜리 착수 안 하죠. 착수 안 하죠. 착수 안 하죠. 안 하면요 했던 성인 이거 취소 취소입니다.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2 3 4 5 6 7 8 9 이하 공구는요 착공을 안 해도 안 해도 취소할 수 없다가 특징입니다. 최초 공구만 취소하고요. 2 3 4는 공사 안 해도 취소 안 합니다. 안 해. 못 합니다. 못 해. 그러니까 일부 해보고가 잘 안되면 뒤에 거는 사업을 안 하면 되겠죠. 비워주면 됩니다. 괜히 한 번에 도시가다가 낭패보니까 살짝 1 0 9 먼저 해보고 나서 잘 팔리면 또 2 3 4 이렇게 감이 된다. 안 해도 2 3 4는 착공 안 해도 취소 안 합니다. 1 0 9만 취소 업무가 딱 주어집니다. 그 말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착수기간이 5년인데 어떠한 정당한 사유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요. 이 정당한 사유 있다. 정당한 사유가 종료 끝난 날부터 1년까지 착수기간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참 많거든요. 특히 경제침체라는 사유입니다. 경제적 침체 제가 어릴 때도 지금 또 경제 좋았던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기 회복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럼 판단을 못해 사업계획상에는 취소 안 합니다. 100% 안 합니다. 경기가 항상 안 좋으니까 경기 좋아지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답니다. 경기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는 거의 안 하다 보면 됩니다. 그런 땅 확보한 땅이 참 많거든요. 3세계에서 확보한 땅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경제 안 하면 안 하고 있어요. 왜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해도 취소하지 못합니다. 경기 좋아져야 1년 내에 착수해야 된다. 경기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취소를 못해요. 못해. 이런 실제적인 유행이 있다랍니다. 보시고요. 9번 2초 9번 보시면 기억 보시면 승인받은 5년 내에 착수를 못한다. 그럼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단 단 승인받으면 최초 공구 외의 공구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외 또 니언디거 보시면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파산 파산되었으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파산이 되어도 분양 보증 설정이 되어져 있으면 취소 못한다라고 박스 바로 위에 본문에 니언디거 세금에 분양 보증되어지면 취소 못한다라는 말 보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착수의 연결을 받고요. 통합심의하고요. 공동이나 볼 것이 없습니다. 딱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검사 버튼은 잠시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urst 2단고 3단고 3단고